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수급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매수에서 다시 점점 방향을 아래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쪽은 어제도 코스닥 쪽에서 2천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2천억 이상 매도하려는 그 정도의 움직임으로 거의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이고 코스피 쪽도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죠. 기관 쪽에서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HLB 기준으로 봤을 때 240선 분봉으로 240선 지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240선을 지지하는 버티는 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긴 한데 상당히 좀 위태위태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오늘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HLB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죠. 가남에 대한 리보세러니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온 부분 아주 큰 그림을 봤을 때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상증자에 대한 이런 호재가 오늘로써 마감이 되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무상증자를 오늘 들고 있어야지 무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을 좀 보시면 지금 이 거래소 쪽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죠. 기관의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긴 한데 시장은 지금 하방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죠. 코스피가 오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0.3% 하락으로 지금 내려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46%나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쪽의 기관은 거의 묻지마 매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받쳐주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죠.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하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선물의 상황을 좀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꽤 많이 빠지고 있죠.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0.1% 수준에서 지금 마이너스 0.4% 수준까지 내려서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제 또 많이 올랐었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 어제 조정을 하고 오늘까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죠. 지금 미국 시장의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죠. 미국 국방의 공개 항명 자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시위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있죠. 이제 그런 지금 액션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국방부 쪽에서 항명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상당히 실제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되게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시장은 경제 회복 쪽으로 지금 방점이 찍어지면서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실업 수당이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 시장이 어제도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계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식도 나오고 하면서 그동안 또 주가가 계속 많이 올랐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된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져 버렸죠. 삼성전자가 5%까지 올라서다가 이제 0.7% 수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좀 크게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다시 또 조정을 많이 보였던 언택트 관련 주들은 오늘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 제약바이오 부분도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어둡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죠.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오전장 대비해서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오전에는 플러스였다가 지금 0.4%니까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체감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HLB의 현재 흐름을 좀 보면은 오늘이 무상증자 D-Day죠. 무상증자 D-Day이다 보니까 오늘 강력한 이 모멘텀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흐름이 잘 버텨주다가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방으로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는데 3분봉 기준으로 240선 지금 딱 지지를 받았죠. 240선까지 깨고 내려오지는 않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준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매수세가 크게 내려서면은 내가 매수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매수세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내 주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의 힘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그러나 좀 꺾였죠. 큰 방향은 아직까지도 횡보방향입니다. 240선을 아직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다시 올라서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조금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40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잘 지켜냈죠. 지켜내고 시장도 전체적으로 방향을 위로 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서고 있죠. 이렇게 내릴 만큼 쭉 내리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올라서면서 240선 받고 다시 좀 치고 올라서고 있죠. 자 이제 20선까지 뚫고 어느 정도 올라서주면 다시 한번 추세를 방향을 하방에서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힘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1% 수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흐름에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겁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제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수급이 어떻느냐 전체 시장 수급이 어떻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혼조 혼조 세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급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언저리에서 240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이 이제 방향을 하방으로 크게 잡는다면 240선을 깨우고 내려오게 되겠죠.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게 변할 거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서고 있죠. 시장이 다시 좀 올라서고 있고 큰 물줄기는 경제 재개 쪽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폭동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 매도세는 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스럽게 240선 받치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죠. 이런 흐름만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라서서 또 어느정도 오르고 또 조정하고 오르고 조정하고 계속 횡보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상당히 밑에 밑에 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선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고민이 많겠죠.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무증을 받고 넘어갈지 아니면 무상증자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계속 가져가서 무증을 받고 갈지 아니면 무증 받지 않고 무상증자 에 대한 이슈가 오늘로써 마무리되니까 매도를 하고 넘어갈지 상당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고 그렇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증을 무조건 받겠죠. 그런 무증을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쪽에서 계속 14,000주 정도 들어왔죠. 그런데 57분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멈췄는데 다시 들어올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오늘은 이런 언저리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 미래 쪽에서 계속 팔고 있죠. 미래 대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NH에서 매도하는 부분은 나갔죠. NH 쪽에서는 매도 하다가 다시 매수도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2800조 정도 매수 우위로 해서 퇴장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 쪽에서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미래 세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신하는 매수가 멈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상당한 눈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이고 자 이 채비 지금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무증을 받아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 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계속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240선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을 저지하는 그런 힘으로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이 온저리로 계속 올랐다가 초정했다가 올랐다가 초정했다가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은 계속 가면서 240선은 지켜 줘야지 좋은 마감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상당히 궁금해지죠. 내일은 정말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 그냥 격가지 죠. 격가지 입니다. 격가지 지만 단계적으로 주식 수를 좀 늘려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장 되는 그런 자리 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기 고점 이냐 아니면 단기 고점 이 끝나고 나서 진짜 단기 고점 으로 조정을 보일 건지 아니면 또 어떠한 호재 가 나오면서 밀어올릴 건지 상당히 지금 변곡 점 서 있는 상황 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